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 몸의 명칭을 알아봐요를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부모 10가정이 대상이며 7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몸의 명칭과 각 부위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외부 생식기 명칭 알기, 직접 클레이로 만들어보기, 부모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는 종이와 색연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구글독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